자 다음은 MG에요 MG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가성비가 쩔어요 가성비가 쩔죠 사람들이 MG는 잘 가입을 안해 보험금이 안 나올까봐 회사가 망할까봐 회사 브랜드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거지 상품은 저렴하고 워낙 좋습니다 남자 3호 보험료가 쑥 정말 저렴해요 만만함 일단은 MG가 브랜드도 약하고 보험료가 저렴해야 가입하지 뭐 DB나 KB나 보장이나 보험료가 똑같다고 하면 이왕이면 브랜드 약한 MG는 가입 안하겠죠 입술플랜이에요 수술하고 입원하면 입술플랜 신담보 비갱신 간병인 사용일당 이런게 모두가 된다 3호 남자 암진담비 4월에는 MG를 더 내렸습니다 암진담비 3천만원 보험료 보험료가 더 내려갔어요 보험료가 인상된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내려갔다 MG는 역시 암하면 MG 통합 암진담비와 전의암 그래서 납입면제 후에도 보장은 계속되고요 5년간 납입하고 위를 제거한 간패 타구르 암진담비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하면서 동일 부위와 원발 전의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좌측에 폐가 원발암에 걸렸되어 지급이 되고 우측 폐에 전의가 되면 타사는 보장이 안되요 하지만 MG는 된다 전의 다발, 부위, 림프절, 간, 뇌, 빼, 펴 다른 부위 모두 다 보장을 원발 전의, 원발 전의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신암치료비죠 2천만원씩 5년간 1억 이거는 B5, MG, 아니 메르츠, KB, 현대, 그 다음에 삼성, DB 이렇게 먼저 암치료비 6억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소형 회사들이 거의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보장 절찬이 판매 중이에요 암진단비 500 나왔다는 거죠 진이 암에 걸렸는데 나도 검사해봤는데 500만원 나왔대요 MG는 있습니다 질병 실소는 유지하던가 유병자 가입하던가 3대 진단비를 1년간 유지하던가 무사고 이한이 5년 이러면은 바로 즉시 근데 신한처럼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밖에 안 돼요 유삼은 20%인 4배 그래서 바로 보장암 면책 감액기 없는 게 장점이 있지만 좀 까다롭고 한도가 적다 그래서 신한이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보상이 되고요 암진단비 간평보험으로 암진단 5천 항암양성자 2천 다빈치 로봇 1천만원 항암방사선 2천만원씩 항암양무치료비 2천 통합형 전이안도 각각각 1천만원씩 가입이 되고 총 1억 4천만원까지 어깨 누적 없는 입술플랜이에요 수술과 입원 그래서 수술하고 입원하면 입원 일수만큼 보장이 되고 담낭 100만원 인공관절 400 디스크 140 협짐증 협짐증 수술 200 암수수비 400 내추럴 1200 네 이렇게 수술비도 각각 20만원씩 그래서 최저 보험료 2만원에서 2,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질병후장에 여성분들 기대수명이 구입세 돌파됐죠 이번에 제10차 경험 생명표가 바뀌면서 그래서 MG에서 보험료를 많이 낮췄고 40세 50세 55세 약층 난소 절제하며 25% 그래서 이런 후유장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0세 만기로 질병후장에 5천만원 플랜이 신하에도 있지만 MG에도 탑재가 됐다 골프 시즌에서 알파트로스 홀인원 업계 누적 500만원 치료력 고지하고 골프 보험으로 가입해서 홀인원이나 여러가지 했을 때 내 돈 내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내고 홀인원으로 접대해야 되잖아요 알바트로스 비용과 이런거 3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